도민의 눈 높이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우원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원 열심히 뛰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는 우원 도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희망하며 행복한 전남 도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전라넘더 우원 김희식은 전남 도민과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